악마는 비웃고 조롱하고 화내는 것이 본 얼굴이라는데 이 나라의 어떤 사람은 웃는 악마라는 소문 악마는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안다는데 이 나라의 어떤 사람은 포기할 줄을 모르는 악마라는 소문 악마는 전략을 노출시키지 아니하는데 이 나라의 어떤 사람은 척보이는 응어를 허드슨으로 숨기려 하는 악마라는 소문 악마는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분노하느네 이 나라의 어떤 사람은 억울해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원박하지도 않는 악마라는 소문 모든 악함을 허허허로 끝내려는 희한한 악마라는 소문 그것 참 기분 한번 묘하구나 왜 이 소문들이 사실로 느껴지지